안녕하세요 뭐 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한숨이 커진 2030 영글족 이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가 오를 거다 라는 얘기인데요 예 뭐 금리 5%일 때까지는 은행이자보다 월세가 아 죄송합니다 그 금리 5%가 되면 은행이자보다 월세가 낮다 라는 이제 얘기도 있네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전국 아파트 10채 중에 8채가 이제 하락거래이고 뭐 그래 절벽에 속이 떨어진 것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뭐 기준금 시중금리가 5% 가 아니라 6% 7% 8% 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이자 내는게 부담이 더 커질 거구요 지금 뭐 거래 절벽에 수억 원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이 소건이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가 현실이구요 왜냐면 뭐 2억 2억 중반 하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8억 9억이 됐어요 그러다가 고작 한 1억 떨어진게 뭐 저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수억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오가든 아파트가 17억 18억이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3억 떨어졌다고 오가든 아파트 18억 만들어 놓고 15억으로 3억 떨어졌다고 뭐 큰일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 지금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음두도 못내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이상 예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22년 연말까지 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2.0% 가 될 거다 라는 추정도 결코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는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나오고 있구요 뭐 여기에서는 뭐 영글족이 짐 매도할 수 있게끔 뭐 다주택처럼 규제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영글족이 지금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뭐 월급의 뭐 50% 가 아니고 60% 70% 를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면 됩니다 팔면 뭐 지금 뭐 정부에서 혹은 뭐 누가 집을 팔지 말라고 뭐 팔게 막아 놓은 게 있냐구요 아니죠 뭐 그러면은 손해보고 파는게 우려스러워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왜 주식 거래할 때 어떻습니까 주식 거래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제가 10만원 주고 샀어요 주가가 만약 7만원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주식 뭐야 거래할 때 내는 주식 거래 수수료 없애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7만원이 됐건 5만원이 됐건 자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낮춰서 그냥 팔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규제를 풀어 줘야 된다 무슨 규제가 있는 거죠 저기 혹시 규제라는 게 뭐 양도 양도소득세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뭐야 매매하게 되면 세금을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60% 인지 70% 인지 뭐 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제 풀어져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걸 규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이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호가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갑자기 뭐 두세 달 전에 집을 샀다 라고 하는 사람이 뭐 지금 바로 뭐 집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지금 집값 때문에 힘들어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 2022년에 샀던지 아니면 2021년에 샀던지 아니면 2020년에 샀던지 뭐 이렇게 최근에 뭐 뭐 1년 2년 이내에 샀던 사람일 거 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면은 뭐 1년 2년 안에 이제 매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주면 좋겠다 어차피 손해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양 양도소득세 뭐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뭐 갑자기 어제 결정하고 오늘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전에 공장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버텅기고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거 아니고 그 당연한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영글족이든 뭐 다주택자든 뭐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제 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열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한 5세 정도를 줄였는데 그럼 너 5세 줄이는 거 파는 동안에 손해봤냐 아니 벌었대요 생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벌었대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5세를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를 다 내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곤조곤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남는게 없는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보다 차익으로 남기는게 덜한 거예요 한 10억 남길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머니 이것저것 내면 1억 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인거죠 그 말 들으면 참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석대말로 얘기하는 그런 위화감 같은게 조금 느껴지더라구요 아 내가 바보처럼 살았나 나는 뭐 시세차익으로 1,2억,1억,2억이며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저 친구는 저 사람은 1,2억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건 그냥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월급 보통 사람들의 연봉만큼을 종합부동산세로 내기 때문에 더 비싼 주택들 비싼 아파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저렇게 통이 큰가 보다 참 저같은 사람은 제 심장이 되게 좁아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슴이 막 엄청 뛰는데 아 저 친구는 되게 그런 쪽으로는 되게 몸심이나 되게 이런게 강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누가 맞는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죠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뭐 조금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이 말인 거죠 뭐 농구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됐는데 8억 4,5천원으로 줄어들어서 1억 5천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농구의 아파트 몇 억이었습니까 2억 3억 4억 하던 거 지금도 8억 5천원이라고 해도 지금도 2배 2배 이상 높은 건데 저걸 가지고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좀 씁쓸하죠 절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영글족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1.25% 인데도 저러한데 아참 1.25% 인게 실제로 시중금리 아직 적용이 안 됐잖아요 지난 1월 14일날 1.25%를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는게 아 이제 2월이니까 곧 되겠네요 그렇게 또 반영되면 또 이제 하는 시중금리는 또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2022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또 몇 차례 오르면 그로 인한 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점점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네요 그걸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던 얘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값에 월급 받아 가지고 내는 부담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할 수 없게끔 누가 막아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제 지인의 얘기처럼 한 4억 남겨야 되는데 뭐 5천만원 1억 밖에 못 남긴다고 해서 그게 싫어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면 이제 혼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무리한 가격을 주고 사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라고 하면 그 손해는 자기가 감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뭐 누군가가 떠밀어서 산 것도 아니고 뭐 이익 나면은 누군가한테 나눠줄 것도 아닌 거고 이익이 나면 자기 거고 손해나면은 누군가한테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사기꾼 발상인 거고요 절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뭐 집을 팔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뭐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 철저하게 그 돈 더 벌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돈을 못 벌을 경우 혹은 손해가 나는 경우도 똑같이 감싸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을 할 때 1억을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억을 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더 한 금액을 손해 볼 수 있는 게 투자세상 투자 자산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벌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근데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뭐 규제를 풀어 줘야 되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 소식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 계속 그러겠네요 계속 갈아도 빨리 뭐 주식에서 얘기하는 손절매처럼 뭐 어떻게든 뭐 팔아 팔고 좀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해결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저 그냥 뭐 정부에서 뭐 규제 풀어 주고 뭐 어떻게 해 주고 지력해 주고 이런 것 자체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지금 이제 뭐 대권후보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런 공약이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소득 수준 감안해 가지고 그 대출을 냈을 거고 그러나 부담이 커지면은 뭐 처리가 안 되면은 은행들이 알아서 다 뭐 경매로 처분하고 대출금에 대한 회수 조치 같은 거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사회에 무리하게 다주택 그리고 다중 채무를 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실사례들을 그들이 아마 직접 보여줄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인들이 사고팔고 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이 직접 다 책임지게끔 돼 있는 게 그게 당연한 세상인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금 사기로 혹은 이렇게 갭투기로 많은 청년들의 전세보정금을 사기치는 그 악마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정책당국에서 좀 더 강력한 법 처벌을 해서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일부 지역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벌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강력한 법 제정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 벌리게끔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려 저기 뭡니까 다주택자든 아니면 뭐 일주택자든 뭐 규제 풀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성급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자란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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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